안녕하세요. 토픽 시험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분들이 질문해 준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54번 쓰기 서론. 너무 어려워요. 서론 어떻게 써요? 물어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론 쓰기 어려울 때는요. 문제에 있는 글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나와 있죠. 문제에 있는 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문제에서 이 말이 있거든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볼게요. 문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글을 보면 아파트 등에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많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글을 이용해서 서론을 써볼 겁니다. 자, 먼저 단어만 바꾸면 되니까요.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공동주택, 집입니다. 집. 또는 건물. 같은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간의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등은 싸움, 다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웃간이라고 되어 있죠. 간은 이웃끼리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바꾼 단어만 사용하면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쓴 건 아니지만 서론 쓰기가 어려울 때 문제를 이용해서 서론을 금방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먼저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죠.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집이 공동주택을 집으로 바꿨어요. 많아지면서 자, 그대로 써줬죠. 이웃끼리 소음으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소음, 층간 소음 대신에 소음으로 이웃간 갈등, 이웃끼리 다투는 일 많아졌다. 라고 그대로 옮겨 써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요. 이 문제 물어보는 내용만 한 줄 더 붙이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으니까요.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면 서론이 끝납니다. 그 다음 부분에 1번에 대한 답 본론 1번이니까 한 칸 띄어서 먼저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서론 쓰기 어렵지 않아요.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글을 이용할 건데요. 여기 지금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단어 한번 바꿔 볼게요. 과학과 의학의 발달,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 의학 발전하면 그냥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회 발전, 사회가 발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대수명이 높아졌다. 기대수명이 높아졌다. 노인, 취업 요구 나온 거 보니까 기대수명 몰라도 아마 노인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래 살기 오래 살다 생각할 수 있죠. 취업 요구 취업은 뭐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를 원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일자리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요. 많지 않아요. 일자리 부족 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써볼게요. 자, 사회가 발전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회 발전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노인이 많다. 그대로 써줬죠. 다음 부분도 하지만 이 사람들 앞에 나와있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대로 써줬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자, 이거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됩니다. 마무리 할게요. 마지막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뭘요? 자, 여기 주제요. 여기 나와있는 주제 일자리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물어보고 끝내고 있죠. 여기까지 서론을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상황에 요? 해야 GER 예 이거 빼고 dzi sai 안나 다 volunteers 번안 하면 사람 osten oll 때 quand wird